미국에서도 올게닉, 유기농 상품들은 건강에 좋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유기농 제품들이 10년간 2배로 늘어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그 틈을 악용하는 유기농 속임수, 사기 행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에 연방 농무부는 유기농 지침을 대폭 강화해 유기농 라벨 상품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유기농 속임수, 사기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방 농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토양의 질, 동물 사육관행, 해충과 잡초관리, 첨가제 사용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서디파이드 올게닉, 즉 인증된 유기농이라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. 특히 재료가 비유기농인데도 공급망에서 끼어들어 유기농 제품으로 둔갑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던 기존 규정상의 구멍을 없애버렸습니다. 미 전역의 1만 경작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기농 교육협회의 톰 체프만 회장은 이번 연방 농무부의 새 지침은 유기농 라벨이 도입된 1990년 이래 최대의 변화를 하면서 인증된 유기농 제품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들은 2020년 현재 전체의 12.4%를 차지하며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으며 한 해 619억 달러어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기 행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연방법무부는 이달에도 동유럽산 비유기농콩을 미국 내 토양에서 경작한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팔아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. 미네소타의 농부 2명은 화학비료를 사용했음에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50%나 비싸게 팔아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4,6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